파차파 캠프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리버사이드 지역에 세운 미국 최초의 한인촌입니다. 리버사이드 CEO의가 오늘 이민 선조들의 첫 한인촌을 사적지로 지정하는 안건을 만장일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파차파 캠프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찻길 옆 한 외진 동네. 1904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직접 세운 미국 최초의 한인마을 파차파 캠프가 있던 자리입니다. 생일 잔치, 한국 학교, 종합적으로 한인공동체가 형성이 됐고요. 이 지역이 철도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백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소수계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안창호 선생은 흩어져 있던 한국인 이민자 60여 명을 직접 모아 한인들의 인재 양성과 애국정신을 가르치는데 앞장섰습니다. 한인들도 도산의 뜻에 따라 인종차별과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도 오렌지 농장에서 힘들게 일을 했고 저축 한도는 고스란히 독립자금으로 쓰여집니다. 주로 백인들이 안 하는 그런 최저의 직업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렌지 한계를 따는 것도 애국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백인 사회에 우리가 전혀 기죽지 말고 우리 한인들의 모험적인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리버사이드 시의회가 도산의 애국정신을 받들어 오늘 이 파차파 캠프 지역을 사적지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파차파 캠프를 사적지로 지정하는 현판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리버사이드에 정착한 날짜인 내년 3월 23일 거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주 한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민정신은 미주 주류사회에서도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